하하 나 리액션 지고 못하는데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? 어떻게 잘 뛰어다녀? 스카이 콩콩 타는 것처럼?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? 개 쩌는데? 진짜 너무 뜨거워요 닉스형 아까 그 스카이 콩콩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닉스형 무빙 좀 보세요 여러분 어깨 저렇게 아 개 웃기네 저거 진짜로 하늘에서 날아와 토끼가 하는 말 윰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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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배라 에이! 무슨? 아직도 이러고 있네 닉스 형 개멋있다 진짜로 나이스! 가을! 역시 역시 가을! 최고 와 멋지다! 불을 뚫는 남자 제임버 아 어떻게 저렇게 뛰냐고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떻게 하는 거임? 발란트 인생 5개월만에 처음 한 사실이 개쩌네요 진짜로 부숴버리고 벽 생성하고 그냥 깡 해체해도 될 거 같은데? 체인버 형이 안 해주네 아 우리 공격이었지 참 스킨 양보해주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 유니콘 설사 같은 스킨 잘 쓸게요 아 아 씨 그 뭔가 본 거 있어서 해보고 싶었는데 어설뻤어 많이 와 이렇게 화면 봐 무슨 오버워치 하는 줄 와 나이스 혼자 다른 게임하고 계시는데? 그거 봐 아스카라 아스카라 아스키라 아스트라 와 와 감탄스럽다 아 아 여기 겨왔네 씨 또 시작했어 와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하지? 경이롭다 자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!! 하하하하 까비 까비까비 이겼네 어 침착하게 머리 아 수고하셨습니다 gg